펀다를 처음 시작한 작년말 올 초에는 저희가 돈은 0원이 있었고요. 사실 처음에는 있을 자리도 없어서 카페를 전전하면서 만약에 10시에 모였다 그러면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좀 있으면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커피를 마시냐 마냐 이런 걸 고민하는 그런 상태였고요. 처음에는 다 상대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. 당연히 모르는 사람이 와서 돈 필요하니까 이러니까 다 돈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죠. 아 진짜 돈을 다 필요하구나 이런 걸 또 그렇게 하신 게 있는 게 정말로 가야 되니까 누군가가 없지 마세요. 한 번 더 세져요. 한 번 더 세져요.